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한마디로 의약품의 설치료 발암 시험에 대한 재고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보이시죠? ICH 5월에 아테네 회의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거의 문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문서인데요. 이것은 다른 ICH 가이드라인하고도 연계성이 있기도 합니다. 발암 원성과 관련된 연구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장기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50% 정도가 설치료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에서도 이 연구들이 97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그때 나온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 페이퍼를 보면 이러한 발암 원성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181개의 연구 중에서 6개 정도가 유전 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4개가 에스트로제닉 효과, 그리고 2개가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존들인데 그런 기존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연구들을 했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프랭크 세스테어 교수님이 미국의 제약산업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렛트를 이용한 그런 발암 원성 연구를 하는 것이 만약에 그 결과가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성이 나빴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동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예측 가능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조직 형성 이전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유전독성이라든지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 등이 없게 되면 그런 경우는 사실 2년 렛트 관련된 발암 원성 연구를 해서 이런 부가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B라는 S1B 다큐멘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세운 것이죠. 만약에 어떤 티슈에서 유전독성이 있든지 아니면 호르몬과 관련된 변동이 있다면 그 경우는 2년 바이오어세일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가설이고요. 유전독성의 양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전독성은 어떤 화물의 유전독성은 사실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모든 조직에 있어서 여기서 유전독성도 없고요. 호르몬 변동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는 스타디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설은 저희가 협상을 시작했을 때 성립이 된 그런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음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 스타디가, 시스테어 선생님께서 스타디를 발표를 했을 때 21개에서 24개 정도의 위음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음성의 영향이 무엇일까요? 대략 10에서 50%가 위음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 EU에서는 이런 양리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이 데이터 세트를 좀 더 통합적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어 패털로지나 유전독성, 그런 부분만 보는 것에서 양리적인 부분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음성이 오히려 예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클라스에 있어서도 예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알려진 위해라든지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음성 케이스들이 결국은 분석에 포함이 돼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리학을 포함시키면 그 예측 가능성이 조금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연구의 저자들이요. 그리고 발암 원성과 관련된 평가하는 그룹이요. EMA에서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리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요. 파마에서 아까 보였던 자료에 대해서 양리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파마에서 191개 정도가 케이스가 포함이 됐는데 그리고 또 FDA라든지 PMA 등으로부터 케이스가 추가가 돼서 화합물에 포함이 돼서 총 350여 개의 화합물의 양리적인 분류를 그걸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니까 어떤 특정 클라스 그러니까 발암 물질 부분이 높았던 그런 클라스들, 그런 컴파운드들이 보시면 그 결과가 퍼지티브한 걸로 나왔고 그런데 네거티브한 클라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스들이 그 사이즈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라스라고 여전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그 항염증 컴파운드만 예외였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하나, 그 항염증 컴파운드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리적인 부분하고 이러한 양성, 발암 원성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클라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이 데이터셋을 보면 여러 문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인데 예를 들어서 도파민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위음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도파민 아고니스트가 어떤 투머 타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두 개는 퍼지티브하고 두 개는 네거티브했습니다. 두 개의 퍼지티브한 것은 간 효소 인덕션하고 관련이 있었지 이것은 세포 양리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리가 이런 발원성 평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하나 한 와인버그 선생님의 연구 결과인데 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MOA가 나와 있고요. 다들 굉장히 피지얼러지컬 한 게 되겠습니다. 키네제, 저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도스, 영향 등등 암의 감소 또는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양리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어떤 특정 신호에 대한 수용을 줄이고 하는 그러한 팩토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팩토들이 이런 양리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런 화합물들의 양리적인 배경에 있어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가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예측 가능하면 연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설로 저희가 새로 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퍼지티브하게 예측을 하면 그러니까 퍼지티브 클라스면 퍼지티브한 예측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병력적인 측면에서 세포비대, 세포 증식이 한데 어쨌든 하이퍼플라이쉬아가 좀 더 퍼지티브한 예측을 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네거티브한 프레딕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테어 선생님의 그 가설에 기초한 것인데 바로 히스토파탈로지가 없을 때 그리고 약효군이라는 것이 네거티브할 때 그 경우 예측이 네거티브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ICH에서는요 저희가 전향적인 평가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때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화합물들 중에서 종양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은 화합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도 그런 부분이 라벨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라트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형질전환 마우스와 같은 연구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이오, 카테고리 2가 있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바람원성 연구가 인간에 대한 위해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3A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에서 언급이 되어 있던 것으로서 이런 거는 렛트에 있어서는 종양을 만들지만 사람에게는 종양을 만들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2년 렛트 연구가 필요 없는 거고 카테고리 3B 같은 경우는 전혀 종양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됐던 렛트가 됐던지 간에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테고리 2 같은 경우는 양리 그리고 독성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경우에는 종양 생성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람에 대한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구는 필요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확신이 없다는 것이 카테고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향적인 평가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이 저희가 실제 세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 데이터 세트가 300여 개의 화합물들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화합물들이 있을 때 사실 전향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향적인 평가는 이 경우에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특정 접근 방법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엘리멘트가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ICH 그룹 내에서 규제당국도 있고 그러니까 다섯 곳의 규제당국이 기밀보장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발언 원성 평가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들을 스폰서들이 제출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컴파운드가 어떤 클라스에 해당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과 관련된 그 가살이 체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인 레트 스터디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만든 이러한 종양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에 기초해서 어떤 특정 화합물이 어떤 클라스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정말 카테고리 3이 해당하면 그런 경우는 정말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퍼블리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바람원석 분석은 사람용 의약품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리학적인 또 독성적인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통합이 돼서 이러한 바람원석 연구의 결과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50여 개의 바람원석 평가한 다큐멘트가 있었고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카테고리 3A 또는 3B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다큐멘트는 그런 시험 약품의 전반적인 바람원석 가능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드러그 타겟의 지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렛트와 사람에 있어서 드러그 타겟 분포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이런 문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스테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세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유전독성이라든지 호르몬에 미친 영향 등이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면역도 억제성이 있는지 또 다른 평가 변수 엔드포인트도 CAD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고 비설치류, 만성 그런 연구, 크로닉 스타디도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가 되어서 설치류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형질 변경된 마우스 스타디 관련된 연구가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5월, 아까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맨 앞에 보여드렸는데 그때 이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성했었던 CAD 문서는 48개였습니다. 2017년대 사실 48개가 달성이 됐었고요. 이때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문서가 32개가 있었는데 그 32개가 스폰서 제안에 기초한 것이고 24개가 스폰서하고 DRA까지 포함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45개의 요약 보고서를 확보했었는데 아직 3개의 보고서가 안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8 중에 45개만 있으니까 이 3개가 왜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구가 조기 종료가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스폰서 쪽에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카테고리별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CAD의 수치들, 그리고 그 스폰서가 제안한 그런 한 카테고리들도 나와 있습니다. 스폰서가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 2에 대해서 11개 정도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3A하고 B에 대해서는 31개의 CD를 스폰서 쪽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3개, 아직 종료가 안 된 그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 DRA 같은 경우는 약간 스폰서가 제안한 것하고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폰서하고 DRA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우선 DRA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7개가 유난한 모든 합의가 있었던 거고 5개가 분리가 있었고요.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고요. 3A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이렇게 의견이 달랐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3A 같은 경우는 12개의 화합물이 있는데 이 화합물이 DRA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12개가 3A, 또 12개가 3B, 그래서 총 DRA가 24개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균형 잡힌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리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면 보통 2년 RET 스타디의 결과들을 보면 관련 SCAD 문서에 나온 내용하고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대부분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특히 퍼지티브 프레딕션을 할 때는 유사점이 높았고 네거티브 프레딕션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았습니다. 또 EWG에서 후향적인 분석을 해서 양리 그리고 독성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보고 미래의 SCAD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검토를 해서 저희 문서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내용들은 곧 발표될 페이퍼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폰서하고 DRA의 자료들이 다른 이유가 분명히 다르고 차이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화 등이 특히나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WOE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타겟 바이올러지는 잘 특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 암 발생과 관련된 세포 경로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레드 스타디가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WOE 속성 때문에 3A나 3B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암의 발생과 진행과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항바이러시 드럭이라든지 양리 데이터 안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독성 연구를 봤을 때 어떤 과형상이라든지 비대성이라든지 어떤 비정형적인 세포 변경이 없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저희가 네거티브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분비라든지 또는 생식 장기에 있어서의 어떤 섭동,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관찰이 되지가 않았고요. 또한 2차 양리 검사로부터 어떤 우려가 파악이 된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면역 원성이라든지 면역 조절과 관련된 근거가 없었고요. 또 유전독성 잠재력도 S2의 기준에 의거해서 봤을 때 나타날 확률이 음성, 네거티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봤을 때 이건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WE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저분자 약물로서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케이스하고 비슷한 바람원성, 그런 위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2년 이런 설치료 바이오 에세이가 적절한 경로를 따라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논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원칙들이 부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S1에 대한 그런 변경들은요. 이 인간 발암 원성과 이 저분자 의약품이 인간에 있어서 암을 발생시킬 그런 위혜를 다룸에 있어서 접근적이며 포괄적인 방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2년 Red Study가 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구 대신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구를 하는 것, 시험을 하는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원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뭘 하지 않게끔 포기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발암 원성 평가와 대해서 그걸 면제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암 원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년 Red Study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과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제공이 돼서 그래서 2년 Red Study 연구가 과연 그 위에 평가를 하는데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기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OE와 관련된 요인들이 현재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표적 생물학이고요. 두 번째가 2차 양리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분비, 또 생식기관의 교란과 관련된 부분, 또 만성 독성 연구된 부분들, 그리고 유전 독성 잠재력 부분, 그리고 면역 조절이 되는 부분이 WOE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시면 이제 신청인이 또는 제약사에서 바람성 평가 전략 수립을 위해서 생물학이나 양리 작용이나 또는 독성 정보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바람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아까 카테고리도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바람성 잠재력이 인체에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 WOE와 관련된 평가를 문서화를 하고 또 규제당국과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한 레트바람성 연구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인체에 있어서의 바람 가능성이 없다, 별로 없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WOE의 평가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고 그리고 규제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마우스 대상의 바람성 연구도 실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바람성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S1B 섹션 4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장기 바람성 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규제기관과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S1B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이 부록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위를 보게 되면 모든 소분자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이 소분자 의약품에서 바람성 평가가 ICH S1A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람성 평가가 권장이 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시험을 위한 가능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즉 인체 바람성 위해 평가의 가능성들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통합된 접근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래서 WE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통합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플라스바, 즉 혈장 노출 비율 접근법을 통해서 LAS-H2 트랜스제니, 얼터나티브 마우스 모델에서의 고용량을 설정할 수 있는 그 대안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이런 소분자에 대해서 바람성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게끔 과학적 접근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2년 렛트 바람성 시험의 숫자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줄인다든가 또는 비용이나 시간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 복지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위 3R, 3R이라고 하는 원칙도 있지만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부록의 목차인데요. SO1BR1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관련 가이드라인과 상호 참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록 같은 경우에는 S1A, 즉 의약품 바람성 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용이 되게 있겠고요. 다시 말하면 S1A 가이드라인에서 만약에 시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바람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1B 같은 경우에도 상호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S1C, 그러니까 의약품 바람성 시험을 위한 용량 설정과도 상호 참조를 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부록 같은 경우에는 인체 사용 목적 의약품의 유전독성 시험 및 데이터 해석과도 상호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전독성 시험이 완전히 음성이다, 네거티브다,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래서 WE에 기여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스터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ICH의 S8 가이드라인들도 있습니다. 면역독성 시험 가이드라인이죠. 이것도 보면 면역독성이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이런 유관성에 있어서 리스크 팩터일 수 있다. 그리고 RET 같은 경우에는 인체와의 유관성을 가지고 있는 면역독성을 가진 물질이 이 RET 연구에서 매번 다 포지티브하게 결과가 나오는 양성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2년 RET 스터디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바람성 연구에서는 고려사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ICHS6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람성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생명공학의약품의 바람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생명공학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의 연구를, RET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언제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가용한 모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브로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델이 또 여기에 대안으로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통합적인 WOE 접근법을 2.1과 2.2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 물질에 대한 결론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체 바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제품에 표기를 하고 2년 RET 시험이 가치를 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독성의 리스크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든가 또는 인체 바람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년 RET 시험이 가치를 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T에서도 바람 잠재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인체와 무관한 것으로 잘 알려진 기전을 통해서 바람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능성은 인체 바람 잠재력이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2년 RET 바람성 시험이 이런 경우에는 인체에 대한 희해 평가에 가치를 더해 줄 수가 있습니다. 2.1에서 보면 WOE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WOE는 데이터의 총체적인 종합적 평가이고 공개적으로 가용한 소스 그리고 기존 약물 개발 연구에서 취득할 수 있는 바람 잠재력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의 WOE 팩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 생물학 이야기하고 있고요. 2차 양리적인 선별 결과 그리고 조직병리학적인 데이터 노출 마진 평가를 포함한 그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몬의 이상반응 근거 두 번째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전독성 시험 결과 ICHSE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면역 조절 근거인데 ICHS8번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WOE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장표로 보시면 이 표적 생물학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성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스터디를 해야 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잘 특성 분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스터디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유전독성이 있는 경우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는 이 유전독성 데이터가 이 인체와 관련된 관련성이 불확실하다. 이런 경우라면 이 스터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전독성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이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가치를 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결과가 유전독성과 관련해서 있는 경우에 S1A에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스터디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리스크가 파악이 되었으니까요. 면역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불확실한 인체 유관성이 있다. 그러면 스터디를 하는 것이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독성과 관련된 부분이 이미 특성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스터디를 하는 것이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WOE 팩터들 중에 어떤 것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거나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이런 인체 관련성, 유관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2년 연구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어떤 특별한 스터디로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전 연구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치료 노출에서 인체 기전 관련성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이 무조건 2년 연구를 진행한다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내용을 보자면 2.2 섹션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이런 통합 분석에 다 기여를 하는데 하지만 각각 요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해당 분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군이 무엇이냐 또 중요하죠. 많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약물 표적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first-in-class 약물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WE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케이스들을 가지고 저희 데이터셋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당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보다 만약에 이것이 새로운 약물 표적이다. 그러면 스터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규제 당국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스터디. 예를 들면 지노믹스 같은 것들이 향후에는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록에서 보면 4개의 케이스 스터디가 사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WOE 팩터가 2년 렛트 스터디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통합이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면서 이 WOE 접근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혈장 노출 비율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S1C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런 노출 기반으로 한 용량 설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50배 이상을 넘는 것, 즉, 로댄트 대 인간의 혈장 AUC 노출 비율이 50배 이상을 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용량이 사람 인체에 대한 노출 대비로 50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와이트 타입 로댄트 같은 경우에는 25배입니다. 이와 관련된 페이퍼는 일본의 제약사협회 쪽에서 출간을 한 그런 페이퍼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것들을 보면 신청인 또는 제약사 입장에서 WOE 평가를 했을 때 2년 렛트 시험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규정 당국과 더불어서 시판 허가를 내고자 하는 지역의 규정 당국과 같이 여계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봤을 때 굳이 2년 렛트 연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굳이 동의를 구한다든가 또는 이런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그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스 대상의 바람성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레커멘데이션으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서 자체 안에서 보면 2.3 섹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면 2년 또는 단기 형질변환 모델 연구 이든지 간에 마이스 대상의 바람성 연구는 이 WOE가 2년 스터디가 꼭 필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바람성 평가의 한 요소로서 권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댄트 2년 로댄트 연구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마우스 바람성 연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이미 마우스 스터디가 WOE 평가 결과에서 인체에 대한 바람 위험이 없다고 나왔고 그리고 마우스에서 치료 효과 이하 또는 양리적으로 불활성 수준의 약물 수준만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체에서 바람성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카테고리 1로 고려를 해봤을 때 마우스 연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S1A와 관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즉, 스터디를 해야 될지 그 필요성을 결정을 할 때 이런 7가지가 고려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인체와 유관한 메커니즘이다. 그것이 중요했었는데 예전에는 꼭 필요했던 그런 스터디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예를 들면 만성독성 연구에서 로댄티 신생물 발생 근거가 있는 경우. 여기 두 번째의 Cause for concer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체의 장기적인 유지. S1A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스터디가 과연 이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번에 지금 되어 있는 유전독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유전독성이 있으면 스터디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애매모호한 경우 그리고 만성적으로 이러한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좀 예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ICH, S1C와 관련해서 보면 용량 선택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까 형질전환, MyS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MPD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하게 할 수 있는 설계인 것이죠. 그리고 인체 AUC의 25배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형질변환, MyS 같은 경우에는 25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포화 흡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동력학적 평가 변수도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S1B, R1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그리고 좀 더 통합적인 접근법을 인체 대상 바람성 위스크를 소분자 의약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금하고 있습니다. WE 크라이테리아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2년 레트 스터디 실시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장 노출 AUC 비율 같은 경우에 50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용량을 선택을 할 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레스 H2 트랜스제닉 마이스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